6월 12일에 진행되는 오스텐미팅 2022 서울 이번 행사는 일상이 즐거운 디지털 치과를 주제로 다양한 임상 케이스와 연강연이 펼쳐집니다. 박창주 교수, 오승환 원장의 일상을 즐겁게 하는 디지털 수술 김종은 교수, 김희철 원장의 디지털 보철 강연 미국 닥터 토마스 윤의 CBCT 디지털 강연에 인여 디지털의 대가 허인식 원장, 배정인 원장이 디지털의 도입으로 변화된 치과 진료와 치과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정연준 원장과 함께하는 오스텐미팅 라이브 서저리에서는 소수의 임플란트 식립으로 전학수복을 디지털 수술로 완성하는 놀라운 현장을 전해드리고 5명의 좌장이 함께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꾸며집니다.